일단 기회 균형 전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 이제 이런 기회 균형 전형이다 라고 하는 게 조금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는 건 올해 이제 완전히 법제화가 되어서 법 이렇게 해서 법으로 정해진 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1항 2항 3항 3항 저소득 농어촌 특성화 고등학교 재직자 졸업자가 3항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4항 5항 6항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 균형 전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여러가지 전형이 있지만 그중에서 이번 강의에서는 저소득층 전형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기회 균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36,434명을 선발하게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수시로 32,000명 정시로 36,000명 선발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전체의 90%를 수시로 선발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전체의 90%를 90% 수준을 수시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회 균형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력 전형은 아무래도 수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출발하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회 균형 전형의 지원 자격별 모집 인원을 살펴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회 균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회 통합 전형에서 기회 균형 지역 균형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기회 균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기회 균형 선발 대상자 통합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 졸업한 사람들 재직자 서해 5도 학생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의 자격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구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자격 기준 가운데서 나한테 해당하는 게 뭐가 있지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선생님이 이런 류의 자격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제발 서류 좀 떼고 고민을 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런 류의 원서 그렇게 다 쓰기로 해놓고 서류를 봤더니 안 된 학생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선생님의 케이스가 좀 독특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법 많았어요. 비율상으로도 30%를 훌쩍 넘었거든요. 10명 상담하면 그중에 3명은 선생님 자격 기준이 안 된대요. 서류 떼와 이랬더니 그래서 그다음 몇 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서류부터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서류를 확인하세요. 이게 딱 기한이 정해져 있는 서류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류부터 확인하고 그다음에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노란색 바탕으로 돼 있는 건 이런 전형들 가운데에서 개별 자격, 지원 자격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뽑는 전형들만 선생님이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균형 선발자 통합전형은 수시에 정원내 7,900명이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전체 모집인원은 8,000명인데 그중에 7,900명을 수시 정원내로 선발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나머지는 이제 정원내죠. 그래서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학생, 그다음에 농어촌 장애인 등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한 재직자 이런 전형은 전부 다 조금 수시 정원내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앞선 강의에서 통합전형에 대한 이야기, 농어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그리고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국가보원 대상자, 서해 5도 학생, 북한이 딸 주민, 마학도 있긴 하지만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만 6천 명의 학생들을 모집을 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정원내 1만 명, 정원내 2만 2천 명 이렇게 선발하는 거죠. 수시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된다라는 걸 조금 두고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지원 자격을 살펴보니 그래서 특히나 이 지원 자격은 반드시 제발 서류로 특히나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차상위계층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서류로 확인하세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보장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차상위계층 거기에 그 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 이러이러한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전형을 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 전형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땐 당연히 지원 자격이 되는 안 되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에서 해당 자격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올해부터 또 신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내가 기회균형이냐 지역인재냐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역인재 전형에서 해당 자격을 사격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올해부터 신설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시 모집에서 어떻게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건국대학교 케이스를 하면 종합전형입니다. 육십이 명을 선발하고요. 기초생활미 차상위기라고 하는 전형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밑으로 쭉 놓고 보시면 조금 문제가 복잡해 보이죠. 전형 자체의 전형명 자체가 대학마다 너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게 문제가 조금 돼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고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기회균형 전형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전형명이 대학마다 좀 많이 다르게 나타나요. 조금 심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데도 있고요. 어쨌든 최대한 그 내용을 포함하려고 노력하는 전형명을 쓰기는 하지만 대학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야기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격기준에 그 전형이 포함되고 있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형명에 속지 말고 속는다. 전형명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마시고 내 자격기준이 어떤 전형에서 포함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공국대학교 기초생활 및 차상위 이건 좀 직관적이라서 알기 쉽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방법을 보니까 서류 삼십 퍼센트에 학생부 교과 성적 삼십 퍼센트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살펴보니까 종합전형으로 오십오 명을 선발하는데 전형명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전형이죠. 그럼 이웃사랑 전형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류 백 퍼센트로 선발합니다. 서류 백 퍼센트로 선발합니다. 그다음에 경기대를 가볼까요? 교과전형으로 선발합니다. 39명을 선발하네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라고 하는 전형명으로 학생부 백 퍼센트로 선발한다. 교과상적 백 퍼센트로 선발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충남대로 한번 가봅니다. 충남대는 종합전형입니다. 38명을 선발하고요. 종합 3으로 선발합니다. 전형명이 종합 3. 저소득층 학생이라고 하는 전형명으로 사용을 하고요. 단계형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조금 독특하게 단계형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3배수를 선발하고요. 종합전형으로 서류 백 퍼센트로 해서 3배수 선발하고 1단계 성적 66.7%를 반영을 하고요. 2단계 성적, 면접 성적 33.3%를 반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요. 이십오 명을 선발합니다. 사회 배려자 전형입니다. 서류 백 퍼센트를 선발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서류 백 퍼센트 학생부 백 퍼센트 교과 학생부 백 퍼센트 내신 성적 교과 백 퍼센트니까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건국대학교 근로컬을 가봤더니 교과 삼십삼 명을 모집하고요.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전형명으로 학생부 교과니까 학생부 백 퍼센트 내신 백 퍼센트로 선발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딱 봤을 때 제일 많이 선발하게 눈에 딱 띄는 게 경상국립대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죠 경상국립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요 백칠십팔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라고 하는 전형명으로 선발하고요 서류 백 퍼센트로 선발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형명이 대학마다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에 조금 유심히 보기만 하면 되는데 포커스는. 나의 자격 기준이 어디에 어떤 전형에 해당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북대학이 전북대 같은 경우는 기회균형 선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시모집 아니라 정시모집으로 가봅니다. 정시모집에 있어서는요 고려대학교가 가 학원에서 육십삼 명을 선발하고요 전형명은 사회배려 그다음에 한양대학교가 수능으로 수능 전형에서 가 학원에서 삼십이 명 나 학원에서 열 명을 선발합니다. 기회균형 선발 역시 전형명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 인천대학은요 수능 가 학원에서 이십오 다 학원에서 십팔명을 선발하고요 기회균형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는 요런 식으로 형성되고요 대부분 다 수능 백 퍼센트 전형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요전 mach 요전 요홉 요 학원 요 요 감사합니다.